기본적으로 지금 유입되는 자본 자체가 약간은 자본이 순환성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래들의 움직임들 최근에 막 계속 덤핑을 하잖아요. 롱 포지션을 계속 청산을 하면서 그래서 투자 환경은 과거보다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이렇게 반년 동안 알트코인은 마이너스까지 받던 종목이 있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늘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입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와 함께 크리프트업계, 크리프트 산업의 성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도 한 권 쓰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년 말인가요? 저희가 모신 게? 저희가 작년 1월이었더라고요. 그때 되게 추워가지고 본부장님이랑 둘이 1층에서 막 좀 떨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오들오들 떨다가 떨다가 근데 벌써 한 반년? 반년까지는 아니고 5개월 넘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많이 변하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나요? 수익적으로 좀 많이 이득을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또 그동안에 좋았으니까 수익적으로도 이득을 또 많이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도 개인적으로 또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많이 괜찮게 보냈는데 요즘에 또 최근 들어가지고 가격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은 좀 다운된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이 시간 조정 장세가 끝나면은 결국은 다시 또 비트코인은 가던 길을 갈 거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반년 만에 모셨는데 시장이 보통 일반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반년 정도면은 테마가 바뀌거나 크게 흐름이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게 흔한데 그리프토 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우리 박종환 작가님께서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두 번째 출연이신데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박종환 작가님이 누구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블록미디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출연을 했는데요. 저는 박 작가의 크리프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최근에 책 홍보는 아니고 약간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슈퍼코인 투자 지도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좀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신간을 내게 됐는데 사실 이 신간 홍보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정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블록미디어 출연을 하게 됐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금 시기에 읽어보시면은 우리 대세 상승장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월에 이제 출간이 됐다고 제가 듣고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방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장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지금 책을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반기는 좀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전망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약간은 좀 지배적인 전망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자들의 희망이 조금 섞인 것들이기도 합니다. 네. 회로를 좀 돌렸습니다. 회로를 조금 돌려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점은 아무래도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고 금리를 결국은 몇 번 인하할 것인가 그 기점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뭐 바로 유동성이 몰려온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뭔가 훈풍이 돌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어떤 변화의 기조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은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올해 우리 기대대로 9월과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점이 되고 그리고 11월에 대선까지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번 3분기에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랠리들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래도 3분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가더라도 어쨌든 올해 안에는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대선을 기점으로 한 변화들이고 유동성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잊혀졌지만 반감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야 될 시기들이 다가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사이클들이 돌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뭐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지 다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많은 차이가 있을 건데요. 격차들이 그래도 유의미한 수준의 상승들이 다시 저는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다 하셨는데 방송 끝낼까요? 네. 조금만 더 얘기하시죠. 네.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한번 일단 돌아보는 시간을 방금 전에 하반기 전망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무지막지한 변화들이 크리프트 시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매크로 시장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이거는 정말 영향력이 컸다라는 키워드를 좀 꼽지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상반기에는 키워드를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텐데 하나만 꼽으면 ETF죠. ETF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번에 어떤 사이클들을 좀 많이 좀 바꿔놨죠. 그래서 정고점을 갖다가 반감기가 되기 전에 그냥 먼저 돌파해버리고 지금 조정 구간을 겪으면서 사실은 사이클에 대한 셈법들이 많이 좀 복잡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들 우리가 이 시장에 엄청난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의견들이 많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은 대세 상승장이 좀 일단락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전혀 그렇지 않고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후자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거죠. 아직 아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찬반을 만들어낸 요인 자체가 이미 ETF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ETF의 순유입 유출량과 가격 차트를 비교해보면 정말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똑같이 쌍둥이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들을 우선 보셔야 되고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그런데 두 번째는 반감기죠. 반간비가 지났는데 늘 그랬듯이 반간비가 지나고 뭐 별다른 영향이 없었죠. 그런데 그 지금 기자에서는 채굴자들의 어떤 채산성들과 그런 부분들이 과거 사이클 대비로 거의 흡사한 흐름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어떤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채굴자들의 연쇄적인 어떤 파산 파산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장비를 더 큰 회사들에 이양을 하면서 어떤 부조적인 조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어떤 진정되는 국면에서 상승연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시경제.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작년 생각해보면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해처럼 많이 부각되지 않았죠. 2022년도에 금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올릴 때 그 이슈들이 많이 부각됐다가 2023년은 오히려 조금 잠잠했다가 지금 다시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이 거시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전환기에 어떤 기조들이 오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금 상반기를 결정했던 중요한 요인이고 이제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또 계속해서 함께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가 사실상 상반기를 장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끌어왔던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질문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기대했던 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강감기가 4월 중반에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 되면 그 즈음에 뭔가 상승기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ETF가 먼저 1월부터 승인이 나는 바람에 상당한 하이프를 끌고 3월에 고점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에 어떤 한계치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영역들 영향들은 어쨌든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점에서 ETF에 의해서 자본들이 밀려온 것들이 지금 현실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는 영향의 한계치를 일단 한번 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들에서 한번 좀 조정을 통해서 거품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더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하입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 기간들도 좀 길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오른 만큼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세적으로는 약간 말아올리는 모습들인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어떤 부대낌을 겪으면서 격전지를 겪다 보니까 이걸 다시 돌려서 어떤 시원한 추세들을 만들어내는데도 저는 내려왔던 것만큼이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자본들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을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한정된 자본들. 그런데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정된 자본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아무 화폐로 자본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하신 부분들이고 지금은 어쨌든 이 자본들이 선별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나스닥 같은 자선들에 조금 더 들어가는 움직임들인데 2022년 이후로 어떤 나스닥과 암호화폐 움직임들 차트를 보시면요. 서로 간에 디커플링 된 구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거시적인 흐름들을 보면 같이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구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크게 보면 동조화됐다. 크게 보면 사실은 동조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비트코인이 꺾이는데 나스닥만 가고 있는 움직임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시간들이 자본의 순서에 따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확실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동성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등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찍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사실 크리프트 시장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결국은 크리프트 시장도 후발대로서 큰 그림에서는 나스닥이라든지 s&p500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한번 보면 나스닥은 안 오르는데 또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구간들이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때 etf발 이슈로 급등했었는데 그때 다들 어떤 반응들이 댓글에서 많았냐면 미국 주식 투자 안 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길 잘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반응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미국 주식 투자할 걸. 괜히 비트코인 투자했다. 이런 댓글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거는 결국은 어떤 자본의 순환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조들이 가격이 잠깐 부대낌을 겪으면 이렇게 기조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본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고 순서가 이제 비트코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어떤 강력한 이슈들이 하나 정도는 좀 나와줘야지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그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덜 투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것이다. 혹은 다른 어떤 호재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미국장으로 얘기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뭔가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글프토시장은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트리거가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디커플링과 커플링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서서 비트코인 etf가 19일 연속 순유입 행진을 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댔던 것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유입이 엄청나게 됐었다는 설명인데 우리는 3월 14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최고가를 찍고 그 이후를 더 보는 건데 그때 더 뻗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입되는 자본 자체가 약간은 자본의 순환성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자본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한 어떤 주체들은 대부분은 이미 이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익스포저가 되어 있었던 올드머니다. 그렇죠. 올드머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유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드머니들이 그냥 순환에 의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자본의 한계들도 있었고 뭔가 어떤 펌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적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절대적으로 어떤 큰 상승을 이루기에는 전체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큰 자본 대비로는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 대비로 더 큰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물 etf가 출시되고 이 SEC에서 13F 보고서에 보면은 무려 900개 넘는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담았다라는 기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시험 삼아서 한번 담아본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어떤 검토의 과정들 모니터링 과정들과 어떤 준비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그런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 그때 더 유의미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은 조금 더 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사이클 랠리를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반감기라는 이슈들이 사이클의 중심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시경제발 금리 인하에 의한 어떤 유동성 확대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자로서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질문이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신 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예전에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헬리콥터 머니 식으로 큰 유용성이 있으면 하이프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옥상에서 돈논을 한 장씩 던지고 있으니까 딱히 유동성이 풀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풀린 것조차 순환매로 지금 돌아다니는 돈이기 때문에 딱히 가격적인 상승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비유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기관 13f를 통해서 9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정말 미미한 숫자이든 한 개이든 한 개에 산 곳도 있더라고요. 한 개에 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 됐든 크립토 시장이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이고 블록체인 산업이에요. 이게 탈중앙화를 외치던 곳이고 그리고 모두가 이제 공정하게 가야 되는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기관이 유입된다. 기관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가 세력이 된다. 이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박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 가치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리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조들이 만들어지는 핵심들은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최초에 생성될 때 처음에 발행됐을 때는 이 화폐로서의 속성들을 가지고서 설명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이 넘어가는 과정들이고 이미 가치 저장 수단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들이 더 탄탄해질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담보해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란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많이 상승하려면 그 과정들은 어쩔 수 없는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금 같은 경우도 각 국가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개인들이 금을 많이 싸두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의 어떤 참반들, 옳고 나쁘고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의 관점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블랙락에서 발행을 해서 이 현물 ETF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걸 모으고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기관들이 또 매집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럼 정말 많은 어떤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매집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의 어떤 기조들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기관이 이걸 집중하고 있다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분 중에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거는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금 같은 경우도 국가준비자산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 채택의 과정들이 개인에서 기관에서 결국 국가로 간다는 건데 이 국가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 ETF라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관들이 이거를 발행을 해서 인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리가 됐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커스터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차원 자체가 국가에서 채택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로 봤을 때 우리가 최초의 기획을 했던 이 설계에서는 화소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장의 어떤 더 큰 성장들과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한 측면을 조금 더 여쭤보자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수급 상황을 볼 때 외국인과 기관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가 그날의 시세를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관들이 세력화가 돼서 좀 그렇게 된다면 이제 크리프트 시장에서 개인들의 역할, 힘이 좀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개인들의 입지들이 이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주신 본부장님 말씀 주신 그런 과정들도 시장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원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려고 해도 거슬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래들의 움직임들, 최근에 막 계속 덤핑을 하잖아요. 롱 포지션을 계속 청산을 하면서 덤핑을 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들이 되면 기관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환경은 과거보다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 불안 요소가 많아졌죠. 불안 요소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잘 맞춰서 고래나 기관들과 반대되는 행동이 아닌 거기에 맞춰서 작절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또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크립토 자본 권력의 이동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좋든 싫든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본이 성장하는 데에 따른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해서 ETF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예전에 우리가 하이프를 만났을 때는 비트코인이 크면 알트코인도 크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밈코인까지 가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불장으로 딱 이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비트코인이 커왔던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이렇게 반년 동안 알트코인은 마이너스까지 받던 종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수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내일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오늘 제가 내일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더욱더 저희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더욱더 기능을 주셨는데